그럼 우리 배웠던 내용들 제가 플래시 보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교재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정리하도록 합시다. 유해 가스의 배출 특성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자 HC와 NOX 지수산화물이죠. 지수산화물이 대기 중에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광화학 반응이 반복되어가지고 눈, 호흡기 계통에 자극을 주는 광화학 스머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중에 나오면 안 돼요. 대기 중에 이렇게. 그래서 공전씨예요. 공전씨는 엔진의 그렇게 크게 열이 증가할 때가 아니죠. 열이 증가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산화물은 당연히 된다? 떨어지죠. 공전이니까. 왜? 지수산화물은 고원에서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감소하고. 대신에 공전씨 중에서도 엔진의 회전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조금 더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냉간씨 이럴 때는 WTS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연료의 분산을 더 증량시킨다? 이런 개념을 배우셨잖아요. 연료가 더 많이 분사가 되니까 CO하고 HC는 어떻게 더 증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속입니다. 가속할 때도 당연히 농후한 공연비, 즉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CO하고 HC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 가속하니까 온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NS도 같이 증가가가 될 것입니다. 감소기예요.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 막 내려갈 때는 연료가 제대로 타지 않고. 왜? 연료가 지금 많이 필요 없는 상황이니. 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COHC 같이 증가가 됩니다. 단, 단, 요 최근 들어서 뭐가? 무슨 제약이 됐어요? 내리막에서는 아예 연료를 쓰지 않는 퓨얼컷 제어를 한다고 했죠. 그 퓨얼컷 제어는 제외입니다. 감소할 때도 COHC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소하기 때문에 NOX는 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엔진 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료가 많다, 작다. 그리고 엔진 온도가 뜨겁다, 차갑다로 연료가 많을 때는 COHC가 일반적으로 증가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엔진 온도가 높을 때는 질소, 산화물이 같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